방송할 땐 그냥 웃으면서 했지만 그래도 얼마나 좀 창피하고 마음이 아픕니까 마음은 열어줘 눈과 또 촉촉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발 저도 울었고 우리 멤버들도 다 반환하지만 성승현 군의 순위가 상승했기를 정말 바라봅니다 자, 작가님 승현이는요 490위 해냈어, 해냈어 이야, 진짜 막판시 무섭다 무섭다 대체 뭘 하시는 거죠? 검색어에 그거 있어요 영광 검색어에 리더 리더 야, 속리더, 속리더 저는 한 번 더 시켜주세요, 형 네? 오늘 잘하면 돼, 오늘 잘하면 돼 오늘 잘하면 돼 그리고요 그리고 막판시 막판시 리더, 막판시 다 우리 막판시 효과네요 100% 막판시 효과로 와, 엄청나가 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현재 1위예요, 1위 상승도로는 1위예요 상승도로 1위 자, 이제는 마이티마우스의 쇼리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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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가장 큰 상승도를 보여줬었죠? 네 골라줄게요 네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저희 사무실에서 네 회식을 와 와 와 아니, 여기 쇼리제이 매니저분하고 회사는 우리 막판시 제작진한테 뭔가 좀 이렇게 뭐 없나요? 아, 네 좀 있다가 그러면 한 번 돌리겠습니다 어, 진짜? 뭐 돌릴 건데, 뭐 돌릴 건데 뭐예요? 소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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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쇼리제이 아, 우리 막판시가 키우고 있는 예능둥입니다 네 우리 쇼리제이 순위에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쇼리제이 으악 쇼리제이 오빠는요 946위 946위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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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왕 쇼리제이 와 제 filament 소세지 와 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1266이요. 1266이요. 1200. 진짜 소름 끼쳐. 3396이가 올라왔어요. 기쁘다 하십니다. 경축 갑시다. 박반식 멤버 전원이 인물 검색순이 상승했습니다. 박반식! 오늘의 리더는 MC 고난으로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인물 검색순이 밝혀. 전원 상승. 과연 MC 셋이 누구를 리더로 뽑을 것인가? 쇼리잼! 리더! 선진환의 리더! 리더! 다 일어서! 빨리 다 일어서! 바로 일어서. 아직 안달았어요. 리더! 완전 수현식이 있겠습니다. 빠바밤! 기상! 빠바밤! 빠바밤! 지금 몇 시? 막반식!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자, 송 리더는. 되게 소심했다. 송 리더 쇼리더에게. 아쉬웠어. 리더완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쇼리잼은. 막반식 제 3회 리더로서. 분명하는. 리더. 쇼리잼! 막반식 제 3회 리더는 쇼리잼. 네, 오늘 비관란. 네. 솔직히 우리 월드스타 비. 월드스타 비의 노래. 춤 연기를. 저희가 하루아침에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안에. 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요? 이것은 바로. 비의. 5기. 5기? 승부욕입니다. 승부욕! 아. 이렇게만. 자, 바로 이 화면입니다. 자, 보면은. 이게 지금 뭐. 방송상으로는. 네. 다 편집이 돼서 나갔지만. 네. 실제로 강호동 씨의 얘기로는. 시간이 되게 긴 걸로 아는데. 1시간 30분이 넘게. 괴물 같은 기록 1시간 30분. 과연 가능한 것일까? 지금의 월드스타 비를 있게 한 그 도전. 막반식아 도전해 보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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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 어떻게 풀어놨지? 야. 너 제수복은 흰색이구나? 어떻게 풀어놨어? 어떻게 풀어놨어? 어떻게 풀어놨어? 도망 나왔어요. 진짜? 부시부시한 지상파한테서? мама söyl aux sorcase walesña Going for dear. 동호그도 합류를 했고. 완벽하게 우리 bibiarchi소를 같 và prepare줬습니다. 오늘의 발랐는 것 같습니다. 1시간 30분이 넘게. 여자 파트너를 안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라. 여자 kepkei.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잡다 일어났다라 1시간 30분 저희 상대가 있나요? 저희 상대가 있나요? 해야 되는데 리더의 역할이 뭡니까? 리더라면 솔직히 작가분들이 누굴 모시고 오면요 뭐 아무나 모시고 와요 그냥 좀 재밌는 분들 모시고 와서 아 이거 방송용으로 좀 뽑아보자 그냥 재밌고 그냥 그런 분들 데리고 오는데 리더가 여자 파트너가 소매를 해온다면 드디어 리더가 나설 때가 됐습니까? 됐습니다 됐습니까? 형 믿겠습니다 우리 유나분 스타일 스타일별로 세팅 날씨가 추워 바람도 많이 불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여기 좀 공사하고 있잖아 형 좀 알아보고 왔어요 형 무작정 나오면 어떻게 해 압구정 맨날 출근했었는데 이게 아니었는데 형 솔직하게 하나만 묻자 압구정 처음 나와봤지 형 형 형 추운데 커피나 먹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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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꾸 대놓고 보는 거 하지 않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가 세트야 어 그런데 우리 세트야 세트야 우리 세트야 어떻게든 껴맞으면 되는구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무슨 얘기 좀 조금만 그려도 될까요? 여기 마이티 마우스인데 아시나요? 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 아 이거 마이티마스인데요 사실은 제가